느슨 느슨 느슨하게 따라온다는 느낌 대신 헤드가 돌아가지 않으려면 왼쪽 세 손가락 새끼 약지 중지 세 손가락은 잡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샷 하나를 했는데 저의 느낌은 굉장히 팔 자체가 릴렉스 된 상태에서 몸으로만 클럽을 컨트롤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스윙을 방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지 입문자들도 마찬가지고 중상급자 아마 골프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하나고 가장 가깝게 제가 보고 있는 PD님 같은 경우도 연습은 안 해요. 되게 연습을 별로 많이 안 하는데 근데 힘도 안 빠져. 그러니까 이제 연습 안 하는 거 비위에 되게 잘 치세요. 연습 안 하는 거 되게 잘 치는데 힘 빠지는데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힘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뺄 수 있을까 어떤 느낌이 힘을 빠지는 느낌일까라는 하는 레슨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팔로 컨트롤하지 말고 몸으로 하체 웬만하면 하체로 좀 컨트롤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몸을 일로 움직이고 일로 움직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로 갔더니 얘가 일로 따라오고 일로 갔더니 얘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형태죠. 지금 보면은 자 여기다 두면서 일로 가니까 일로 움직이고 일로 가니까 일로 다 따라오는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그 대칭적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 네 그만큼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몸은 하나도 안 쓰고 팔이 굉장히 경직된 상태에서 팔로만 컨트롤하는 느낌. 보면은 하나도 안 돌았죠. 그쵸?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로 제껴버리거나 가장 제가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 혹은 모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뒤로 헤드를 보내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독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혼자 칠 때는 사실 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보이기에 괜찮으니까. 근데 이 손보다 헤드가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는 거의 이제 공을 맞출 수 있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선수들 중에도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선수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은 연습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잘 맞춰 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의 정타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팔은 제가 우선은 거꾸로 한번 잡아볼게요. 거꾸로 한번 잡아보고 왼손으로만 한번 잡고 오른손으로 뒤로 빼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뒤로 뺐을 때 몸으로 먼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우측에 무릎과 이 골반을 먼저 이렇게 돌려줘 먼저 이런 식으로 치워준다라는 느낌을 먼저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깨랑 강백종각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이 와중에 제가 팔은 얘기한 손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약간 제가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팔이 여기서 이런 느낌이 처음에 들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약간 되게 느슨 느슨 느슨하게 따라온다는 느낌 대신 헤드가 돌아가지 않으려면 왼쪽 세 손가락 새끼 약지 중지 세 손가락은 잡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꾸로 그립 부분을 잡았을 때는 우측 그립이 상당히 좀 힘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왼쪽 세 손가락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거리듯이 따라오는 느낌을 받으세요. 우선 처음에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들을 먼저 치워주면서 얘를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 그러니까 얘가 치워주니까 얘가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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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킹 힌팅 다 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나를 치워주면서 얘가 따라오는 느낌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팔이 절대 몸보다 빨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너 너무 스윙 빠르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 뭐 좀 천천히 좀 해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손이 컨트롤 되면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이 몸보다 몸의 회전량보다 팔이 굉장히 빨랐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팩트 여기 왼쪽에서도 손만 만약에 빨라져버리면은 아예 이제 뒷당이 나거나 타이밍이 아예 안 맞아버리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얘를 먼저 치워주고 그러니까 딱 걸려지는 형태 자 여기서 치워주고 치워주고 그러면은 제 느낌에는 가벼운 걸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약간 스틱 같은 건데 자 여기서 잡아주고 이렇게 빼고 여기서 자 얘를 먼저 열고 왼쪽 어깨 강배는 따라오듯이 그러면은 되게 약간 어떤 움직임이 약간 얘들이 먼저 가고 얘가 마지막에 따라와서 딱 잡히는 듯한 형태의 느낌이죠. 여기서 가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지금도 제가 팔로 이게 아니야. 이게 어떤 소리가 난 거냐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치워주고 여기서 이렇게 치워줬을 때 얘가 저항이 자연스럽게 버텨냈던 게 내가 풀리면서 이렇게 빵 쳐지는 느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쪽이 빨라지는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 느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면 스윙 크게 안 할 거예요. 거의 제 느낌에는 하프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쳐볼게요. 자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이 하체 그 다음에 약간 상체는 왼쪽 어깨 강배 쪽만 약간 이렇게 따라오듯이 스타트를 걸고 다시 이렇게 돌아나가는 형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열고 열고 이런 식으로 그럼 보면은 되게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약간 손의 형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쫓아가듯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점이 여기서 뭐냐 헤드가 뒤로 갔나요? 절대 안 갔죠. 그쵸? 아까보다 말했듯이 손이 빠르니까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제일 싫어요. 뒤로 제껴지는 거 여기서 얘가 오히려 이 손은 항상 중요한 건 백스윙 할 때 항상 중요한 건 헤드는 손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절대 뒤로 가시면 안 돼요. 가는 순간 그냥 끝났어 끝났어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몸이 먼저 열리고 나서 손이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면은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의 느낌에 굉장히 가파르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약간 느낌에 가파르다 가파르다 해서 여기서 나중에 전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는 형태가 되어주셔야 되거든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갔다가 둘 여기서 가파르지만 가파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오면서 전환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들어오는 형태 약간 팔자스윙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팔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몸의 움직임 일로 가니까 얘가 일로 쫓아와지고 일로 치워지니까 얘가 다시 일로 나가는 이런 거를 먼저 느끼셔야 내가 힘을 빼고 있다라는 걸 느낄 거고 이 움직임에 내가 집중을 한다면 팔에 힘을 드리지 않고도 손쉽게 스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찔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팔도 많이 아파.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손가락 특히 인문자도 손가락 아프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게 손가락이 왜 아픈 거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깍잡아서 그래요. 깍잡고 땅 치고 제대로 못 맞추니까 이게 임팩트에서 계속 땅을 치니까 충격이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다 타고 올라가면서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팔을 내가 정말 여기서 이렇게 느슨하게 가져가도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니까요. 영상을 찍어보면 절대 이러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가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때 그렇게 보이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느꼈을 때는 왼쪽 세 손가락만 잡고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쳐지는 그럼 제가 방금 일로 보냈더니 얘가 일로 딱 쫓아오고 다시 일로 보냈더니 얘가 이렇게 쫓아오는 형태 이렇게 돼도 제 느낌에는 거의 뭐 하프 4분의 3 스윙만 해도 거리는 크게 손실이 없죠. 그쵸. 여기서 제가 여러분도 하란 스윙은 안 따라오고 싶은데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몸을 하나도 안 쓰고 약간 이런 느낌 되게 팔에 텐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몸에 회전은 하나도 없고 여기 맞았어요. 여기 지금 이쪽에 바깥쪽에 토 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어때요? 몸의 회전보다 팔이 지나치게 빨라 버리니까 아예 타이밍 자체가 안 맞고 우선은 우리가 항상 원하는 이런 임팩트 포지션 상하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맞으려면 항상 몸이 팔보다 빨라져야 됩니다. 백스윙 스타트를 할 때도 손으로 리드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몸이 먼저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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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특히나 이 동작도 이 레깅이라는 동작도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따라하셔야 돼요. 되게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거꾸로 잡았을 때 자 갔죠. 이때 딱 걸린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걸리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면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끌고 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일부 좀 천천히 하는 건데 실제로 수행할 때는 좀 가성적이 붙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몸으로 여기 먼저 열고 얘네들 여기서 쫓아가고 먼저 열고 얘네들 쫓아오고 그러니까 팔이 늦어야 돼. 팔이 더 늦게 쫓아온다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저 이거 한 느낌의 한 5, 60% 정도의 힘으로 썼어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더 세게 칠 거면 제가 좀 더 이제 하체를 쓰거나 하겠죠.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께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고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좀 이제 천천히 쳐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슨한 느낌을 자꾸 느끼라는 거죠. 그래야지 헤드목에도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몸에 이쪽으로 빠지니까 클럽이 여기서 따라서 팡 하고 나와지는 듯한 이 저항력을 자꾸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팔을 컨트롤 하 안 돼요. 자꾸 숨이 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이 팔을 컨트롤한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깨달음을 좀 얻으시면 훨씬 좀 몸도 안 아프고 좀 오래오래 좀 골프를 즐기면서 할 텐데 팔 아파서 갈비뼈 아파서 그만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골프가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이것저것 다 이제 해보면서 우리가 맞춰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내 몸이 먼저 가고 얘네들이 치워주는 여기서 여기서 느낌의 우측 힙 무릎 여기 우측 힙이랑 무릎을 여기서 딱 찾으면 얘가 딱 뒤늦게 쫓아오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찾으면 얘가 딱 쫓아오는 느낌 보이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해서 팔은 몸보다 느리다. 절대 손이 팔 몸보다 빠르면 안 된다. 그러면 전혀 우리가 이 예상하는 이 회전을 전혀 못 쓰는 거고 여기서 자 하나만 더 자 먼저 얘네들 열고 열고 여기서 이렇게 그럼 되게 약간 태연이들 느끼면은 출렁거린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원체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이런 느낌이면 되게 내 팔이 막 이렇게 약간 좀 말미자 같은 느낌 약간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야 돼요.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정도로 하셔도 절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좋은 테이크어웨이를 만들어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느낌에 그래서 보면 약간 몸이 먼저 열리고 클럽이 쫓아가는 듯한 느낌 여기서 몸은 먼저 열려있어야 돼. 이렇게 열려있고 클럽이 이렇게 쫓아가서 내려올 때를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L자 모양이 나오죠. 근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이 손의 각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풀려있어요. 지금 이 각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캐스팅 캐스팅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캐스팅의 동작이 좀 나오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러고 여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클럽 자체가 피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여기서 풀어지면서 가는 듯한 형태가 나오는 거고 자연스럽게 팔로수로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자연스럽게 우리가 레깅 동작 레깅 동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끔 하려면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그 부분들이 대해줘야지만 이제 잘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알려드린 힘이 어떻게 빠지는 거고 어떤 느낌으로 해야지 내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좀 몸으로 리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가시면 훨씬 좀 더 부상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즐길 수 있는 골프를 칠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으로 박주영 프로였습니다.